오늘은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덤블링을 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놀러 가자고 한다 공짜로 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다 집에서 자전거 타고 30분 거리에 이런 호수가 있는 카페가 있다 여기 애들 놀기 좋게 해놨네 이거 방방이네 방방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봉봉 여기 큰 파이 다이 많이 있던거에요? 네 여기 나랑꺼원 네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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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들 공짜로 탈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여기서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한테 하지 않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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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저기 저기 하려면 역시 공짜가 어딨어 저거 하려면 여기서 뭘 먹어야 된다고 하네 큰일났네 제가 애들 음료수 사주려고 백밥밖에 안 갖고 왔는데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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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밥 네 백밥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예 요거 99밥짜리 예 치킨 6개 주는거 요거 시켰어요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식당이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는 커피숍이 있네요 예 이 강락카페 스타벅스 짝퉁 느낌인데 네 네 여기 어우 여기 시원하다 어우 에어폰도 있고 아 아 가격들은 이렇게 하는 크루스 스무디 과일 셰이크죠 어 셰이크가 45W 네 커피 종류는 30W에서 50W 사이 이렇게 하네요 일단 물은 그냥 주네요 어 보통 식당이 물은 안 주는데 아 아 치킨이 이렇게 나오네 아 먹네 복진 자 콜라누 콜라누 네 자 약간 KFC 치킨 어 느낌 비슷한데 아 렉렉 아 음미 이렇게 그리고 크리스프라이드 어 렉 많이 사주고 싶은데 다음에 오면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게끔 돈 좀 챙겨와야겠어요 야 KFC 무언가 타옥간 네 아이들이 아껴 먹는건지 치킨 한 조각을 정말 오래 먹는다 근데 어린 혼자 치킨을 잘못 골랐는지 잘 못 먹고 있다 어린이 매운 치킨으로 잘못 골랐길래 내가 먹으려고 했던 안 매운 치킨을 그냥 주려고 한다 어린이 백댕긴 아미 마이패 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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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큰빵 응 큰빵 큰빵 야 이거 옛날 생활 안해 진짜 어? 으악! 아 이거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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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이 아주 제대로 신나있다 뭐해 뭐해 에헤이 수영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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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나도 어렸을 땐 이거 타는 걸 정말로 좋아했다 이모아 넌 나 처음엔 얘들이 뭘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수건돌리기 게임이다 이모아 넌 나 두깟다 이모아 너와 키리 너자 디랑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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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린 어이 어머니 내 아버지 미 저희는 뭐지 저게 잘생겼어 으흐흐 능성 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미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아틴 나 2아틴이 그리고 1아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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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? 알겠어 그래도 요새는 이 아이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요즘은 오후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빨리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몇만원에 비가 많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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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냥 바로 망고나무에서 떨어진 망고들을 그냥 주워 먹네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 이번 연도엔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